오! 어른비 어른비! 진짜 귀여워 어른비! 어른비! 아! 어른비! 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어! 네! 진짜 안녕히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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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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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식 씨 오늘 서브러비에 대해서 서브러비 여수명이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참가를 해주셔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메틱까지 놓쳤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 축하드리 축하드리신 거죠? 저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야! 진짜 축하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장님이 사전을 주셨는데 오! 레디님이 너무 기대하셨어요. 저 서브 페이크 쓰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돼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정말 아쉽게 서브러비에서 1등을 모셨는데 그럼 여기서 혹시 축하공간까지! 우와! 네 1등을 모셔가지고 공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들 진짜 권은비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하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기대되시죠? 네 네 네 저 경고자입니다. 네 여러분 축하십시오! 네 축하십시오! 네 축하십시오! 네 축하십시오! 네 축하십시오! 네 축하십시오! 네 축하십시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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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희 여러분의 기본 박수 축하십시오! 축하 poorhouse 정일 티켓입니다! 네 such a chance